자 오늘은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논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파리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저희가 앞서 이 영상을 다뤘을 때도 댓글로 많이 달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돈 때문 아니냐. 결국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 아니냐. 근데 전 되묻고 싶습니다. 돈 때문이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일한 만큼 나의 능력만큼 돈을 더 벌고 싶고 이거는 돈을 버는 최왕이 아니라 응당 내가 받을 만한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건지. 태극마크를 달면 이거는 능히 포기해야 되는 건지. 자 오늘은 모든 초점은 이 돈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안세영 선수와 협회의 입장. 자 안성수. 앞서도 선수 보호를 기했고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협회와 방수현 해설위원은 충분한 지원을 받은 안세영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정말 돈 때문인가. 아니 누군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리로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논란의 다섯 가지 쟁점. 일단 이번에 논란이 과진 건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협회 미흡한 선수관리. 두 번째 구시대적인 훈련 방식. 세 번째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조치. 그리고 네 번째 스폰서 계약 제한. 다섯 번째 실업 선수들의 계약금 연봉 상한제. 이 중에서 동구와 관련된 건 네 번과 다섯 번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사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네 번과 다섯 번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폰서 계약과 개인 후원의 자유. 이 스폰서 계약 같은 경우는 개인 후원 계약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죠. 안세영 선수는 광고를 찍지 않아도 배드민턴만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스폰서나 계약 부분을 막지 말고 풀어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데 이 배드민턴 협회의 운용 지침을 보면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참가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선수 개인 후원 계약은 우측목 칼라의 한권으로 지정한다. 배드민턴 용품사 협회 후원사와 동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약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협회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오케이, 협회의 논리와 안세영 선수의 입장. 일단 개인 후원 계약으로 풀어주면은 대표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단체 후원 계약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선수와 코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쓰이게 한다는 거예요. 개인 후원이 자유로워지면 후원사들이 스타들에게 몰릴 거고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안세영도 협회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나갔는데 여기서 개인 후원으로 빠져버리면은 협회 차원에선 제2의 안세영을 육성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안세영 선수의 입장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주장과 현실의 불편함. 후원사 신발을 받았는데 불편해요. 다른 신발을 신고 경기를 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 스타 선수로선 불편한 규정인 걸 넘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경기를 띄어야 된다. 경기력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 계속 얘기를 하지만 선수 보호와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전적 지원이 얼마나 큰지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사격, 펜싱, 그리고 양궁 세 종목에 지난 몇십 년간 총 투자된 금액이 약 1억 정도였습니다. 현대 스포츠에선 머니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의 중요성과 역차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에 박혀있고, 누군가 비교를 가면서 쟤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합리적으로 본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손흥민, 김연아 급이 아니다.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자, 이 안세영. 지난해 상금과 연봉을 합쳐서 9억 정도로 벌어들였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세계 랭킹 13위 있던 인도의 푸알라 신두아이 선수가 있는데, 광고와 스폰서만으로 97억 정도, 안세영 선수의 배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 겁니다. 금전적 박탈감과 동기부여의 필요성.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외계할 수 있어요. 이 나라는 배드민턴이 굉장한 인기 스포츠다. 이 나라는 크리켓 그리고 배드민턴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만큼 벌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동기부여가 되도록,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되는 만큼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선수들의 계약금 연봉 상한제와 개선 필요성. 자, 다음 실업선수들의 계약금 연봉 상한제. 안세 선수는 이 역시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계약금 연봉 상한제에 대해서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맹의 선수관리 규정을 보면은 입단 첫 회 연봉의 상한액이 대졸은 6천만원, 고졸은 5천만원입니다. 이후 3년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고, 계약기간도 대졸은 5년, 그리고 고졸은 7년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원, 1억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역차별과 자본주의적 논리의 부재.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상한제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한제는요? 못하는 사람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한제는 두고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모든 선수들을 똑같이 이 기준에 맞춘다는 게 역차별이 아닌가. 안세영 선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협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공식 후원사에서 받는 현금과 물품으로 전체 대표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적 논리입니까? 자,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거든요. 결론과 시청자 의견 요청. 협회에서 안세영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안세영 선수를 애지중지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시대적인 훈련 방식과 지원 방식은 지금 시점에서 협회 측이 고쳐야 되는 거고, 한 발 더 나가서 선수의 권리를 지켜주려면 기본적으로 후원이나 계약도 개인에게 열어줘야 되고,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안세영 선수가 그걸 요구하니까 안세영 선수가 돈 때문에 배신을 한 것처럼 보는 협회의 시선 자체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걸 자인했다는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결국 협회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보신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